사라집니다 사라져야지 뿅! 내일부터는 저희도 볼펜을 쓰지 않겠습니다 전 그 말 동의 안하네요 그게 될까요? 아니 저희가 지는 게 재밌되요 그래요? 써도 지는데 뭘 자꾸 뺏어가요 솔직히 말해서 볼펜을 뺏어가도 저희가 지는데 저는 홍반장님의 의견에 따라갈게요 홍반장님이 쓰라면서 쓰고 알겠습니다. 네. 쓰라면 쓰고 쓰지 말라면 안쓰겠습니다. 네. 오너의 의견을 따라가야죠. 반장님 의견 따라가야죠. 네. 이건 뭐죠? 엑스맨이시라고. 나는 엑스맨이 아닙니다. 아 나는 엑스맨이 아닙니다. 홍반장님은 엑스맨이 아닙니다. 아 아니구나. 여러분들 정확하게 엑스맨은 누굴까요? 샵 890으로 보내주세요. 홍반장님은 엑스맨이 아니시고요. 뭐 쓰라는 얘기인거죠? 네. 그럼요. 이건 적극 동의한다는 그런 내용이죠. 팬을 다시 한번 불러볼까요? 네. 꽃기름 좀 불려주실래요? 네. 같은게 나오네요. 근데. 전 파란색이 좋거든요. 네. 나중에 되면 사기 잘 치실 거 같아요. 절대 미친 사람은 아니고요. 사연소개 해드리죠? 네. 사연감끔.